여자친구 대 청하, 청하 대 여자친구 엠넷 덕분과 함께하는 앵커 차트 지금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은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의 영광의 1위는 여자친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수상처럼 부탁드려요 네, 우선 버디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뤄주신 거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것 같고 이번 연도는 여자친구와 함께 헤아로 대박 납시다 네, 컴백 준비하느라 고생한 우리 멤버들도 너무 수고했고 그리고 저희 회사 스탭본들 그리고 버디들 너무너무 고맙고 2019년에는 버디와 우리의 헤아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1위를 차지한 여자친구의 앵콜 공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드 넘버원 케이팝 차트쇼 엠카운트다운 다음 주에도 쿨러 영화 Wed или 엠카운트다운 내가 사이 closed 예상 Take a break 새파란 하늘인데 샛발란 날ёл을 여러분! 섹시 웨이브! 남은 섹시 웨이브! 섹시 웨이브! 섹시 웨이브! 섹시 웨이브! 지금! 어느 brows! 아직 제가 엄청 기 cabin critics ㅠㅠ 아내로 일단 정리할게 아 그런데 다른 심장이 박치질 않듯 나를 전부 다 보낼 때 그래야 누가 떠날 수 없을 때 한 번 더 이상 흘러봤자 아무리 흘러봤자 두근두근 깜짝 놀랐지만